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편안히 머무를 곳을 찾지 말라. 어디에도 영원히 안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머물러 있을 때라도 그것이 잠심을 잊지 말라. 우리는 이 우주를 여행하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렇게 했네요. 우리는 이제 평생을 살면서 어디 좀 안심하고 이렇게 뭔가 탁 기대어서 안심할 수 있을까. 뭔가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뭔가 나를 좀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안락한 곳. 또 뭔가 든든한 기댈 수 있는 곳. 내가 이곳에 탁 있으면 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평생토록 찾아 나서죠. 불교에서는 그런 걸 이제 알았냐라고도 해요. 아짜를 빼서 나냐라고도 하고. 그래서 보통 저를 사찰 도량을 나냐라고 부르기도 해요. 뭔가 이제 고요한 곳. 뭔가 좀 진정으로 좀 평화로운 곳. 그런 것을 알았냐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은 보니까 그걸 뭐 커렌시아? 커렌시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막 사회에서 바삐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다가도 뭔가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 뭔가 홀로 이렇게 딱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요즘 사람들은 많이 찾는다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를 안심하게 해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내가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고 나를 기댈 수 있는 곳. 이런 거를 찾아서 헤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찾아왔던 그 안심처는 어떤 곳이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면, 기대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으면 평생 참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안주해서 편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삶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어떤 직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돈이라든지 내 집이라든지 이런 어떤 물질적인 대상 혹은 어떤 사람, 조건 이런 곳에 이제 나를 뭔가 좀 기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내가 좀 안심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머물러서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기대하고서 끊임없이 바깥으로 이제 찾아 나서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찾아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배신하고 맙니다.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고 말아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수 있는 안심처라는 곳은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불교에서는 재법이라고 하고요. 일체 모든 것들 이런 삼라만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들 삼라만상 재법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태생이 인연 따라 임시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혹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사람 같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죠. 한창 사랑을 할 때는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가도 막상 또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전부 다 알던 군에서 알게 됐던 군종병을 하던 친구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아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계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을 그냥 사랑하기는 좋은데 결혼할 대상으로서까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자꾸 머리가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완전한 대상 우리가 꿈꾸는 그런 나를 정말 내가 영원히 안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내 바깥에는 어떤 대상 그 어떤 완벽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완벽한 존재를 할지라도 영원히 안주할 수는 없죠. 나와 남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디에도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생토록 찾아 나서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그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 나서느냐? 바깥으로 대상화해서 바깥에는 어떤 대상 가운데 내가 좀 그들에게 그에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나를 좀 편안하게 평생토록 나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사랑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또 가족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어느 정도는 가족이 우리를 안심하게 해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 건 맞죠. 그런데 그 또한 근원에서 우리가 완전히 기댈 수 있는 것이냐? 그거를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이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니까 기대고 의지하고 안주하는 건 좋은데 그 속성을 알고 나서 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이 가족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가? 가족은 영원할 것 같지만 또 내가 그렇게 나도 기댈 수 있고 그들도 나에게 기대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됐을 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자식을 과도하게 내가 소유하려고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과도하게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오히려 더 답답해 할 수도 있고 벗어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내가 나의 모든 걸 공유하고 싶어서 항상 함께 있고 싶고 항상 사랑하는 남편과 항상 함께 있고 싶은데 이 남편은 나보다 회사가 더 좋은가 봐요. 나보다 일이 더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항상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나를 뭔가 이렇게 케어해 주길 바라고 그게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남편이 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속성을 안다는 건 뭐냐 하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사 나 자신조차도 가족조차도 영원히 내 거로 만들 수는 없고요. 영원히 그것이 내 거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내가 기대어 가지고 그것이 나를 영원히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이 속성을 안다면 인연 맺고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게 과도하게 구속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구속하지는 않지만 함께 인연을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왔다가 갈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지극한 당연한 사실을 모르게 되면 그것이 떠나갔을 때 우리는 두렵고 괴로움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안 좋아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물질적인 모든 것, 모든 대상, 돈, 명예, 권력, 젊음, 건강 전부 다 왔다 갑니다.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난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나이 들고 말기한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가 신세를 접으세요. 능력 있는 게 소용이 없어요. 머리 좋은 게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돈 많은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어디 홀로 돈만 가지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정말 진정으로 케어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인연은 따로 왔다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기대지 않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요. 제가 이제 정년 퇴직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 뵙는데요.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되게 뭐랄까 한동안 멘붕이 와요.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 한창 때 잘 나갔었거든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심지어는 아부도 하고 막 잘 보이려고 애쓰기도 하고 이런 잘나가던 삶을 살던 분들이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됐을 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잘 나갔을 때 좀 자비심이 있었던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안 하고 좀 독선적이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보지 않았던 사람 같으면 한창 때는 나에게 모두가 와서 굽신굽신 거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퇴직을 하고 봤더니 심지어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찾아와서 굽신거리던 사람이 내가 퇴직하고 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연락을 끈더래요. 그런데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분이 아는 지인과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에서 옛날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와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당연한데 너무 누가 봐도 건성으로 그냥 인사하고서는 도망치듯 사라지고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 누구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그분들은 세상을 탓하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 말이지 내가 잘나갈 때는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더니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찾아도 안 온다라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라면서 여전히 세상을 탓하고 있더란 말이죠. 자기 문제라는 건 돌아보지 못하더란 말이죠. 또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님들 일에 뵈면 그러시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그 누구도 나를 반기지 않더라. 환영하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남은 인생이 너무 그렇게 찾아갈 수가 없다. 자식들도 잘 안 찾아오고 세상에 나가도 나를 반기지 않는다. 하다못해 카페 같은 데 가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느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자아의 소멸을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자아의 확장이 있겠지만 그것도 때가 지나면 반드시 소멸되는 것이죠.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딘가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기 잘나가던 것, 자기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느꼈던 사람들은 더 크게 좌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는구나. 내가 몸만 아파가지고 병원 신세만 지게 돼도 갑자기 사람이 몸이 아파지잖아요. 정말 그렇게 잘나가고 그렇게 막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던 사람이 갑자기 말기한 판정을 받고 나잖아요. 급락해서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게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 정말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몸이 아파 죽겠으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져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필요 없고 진급도 필요 없고 우리가 무언가에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추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락을 경험할 때 병이나 죽음이나 자아의 소멸 이런 걸 경험할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쪼그라들고요. 의식적으로 정말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거는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자아의 소멸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반드시 예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대상의 안주에서는 반드시 이런 결과가 와요. 그것을 안주할 것을 찾아서 그걸 내가 젊었을 때는 쟁취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얻는 것에 성공한 사람은 행복하겠죠. 돈을 벌면 행복하고 명예 권력 지위를 얻으면 행복하고 좋은 사람 주변에 휩싸이면 행복하고 좋은 집을 한 채 딱 사놓고 나면 뭔가 든든하고 안주할 수 있을 만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든든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그거는 임시로 느끼는 든든함이에요. 그게 영원한 든든함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누구나 두렵죠.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근원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없는 사람이 없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로다 병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누가 봐도 잘났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하고 젊고 건강하고 누가 봐도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잘나간다고 느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면에 어떤 두려움에 어떤 두려움이냐면 한 번 본인이 살다가 누군가에게 호되게 이렇게 좀 버려짐을 당한 경험이 있었나 봐요. 겉으로 왔을 때 멀쩡한 사람인데 어떤 인간관계에서 나는 또 한 번 버려질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사랑과 깊은 인연관계를 맺지도 못해서 조금만 깊은 인연을 맺으려고 하면 본인이 도망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이런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이런 좀 막연한 두려움의 환자거든요.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병이 있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 병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병에서 완전히 해결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약간 땜방식으로 이것을 찾다가 이걸 못 찾으면 다른 거에 안 좋아할 걸 또 다른 걸 찾아요. 돈에 실패했으면 어떤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또 실패했으면 어떤 명예를 찾고 무언가 안 좋아할 만한 곳을 찾아서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저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봤거든요. 돈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벌어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해서는 크게 집착이 없는 사람들 만나봤는데 돈이 충분히 있으니까 푹 쉴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자신을 정말 뭔가 안심시켜줄 만한 무언가를 그런데 모두가 100% 결국에 실패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왔다 가는 거니까 왔다 가는 거를 집착해서 거기 안주하려고 하니까 거기 기대려고 하니까 그것도 유한하고 나 또한 유한하거든요. 반드시 실패해요. 그 모든 것은 실패하지 않는 진정한 안심 진정한 알았냐 그런 곳을 찾아야죠. 진정한 커렌시아를 찾아야죠. 그게 뭐겠습니까? 왔다 가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가지 않는 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것들 가지려고 했던 것들 이걸 가진 뭔가 좀 행복할 것 같고 든든할 것 같고 나를 안심시켜줄 것 같았던 것들 그것들을 계속해서 쥐고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고 많이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소유, 소유를 다양한 정신적인, 영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소유하려고 왜 그걸 가지면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달려왔는데 그게 진정한 안심을 가져다 주더냐는 말이죠. 진정한 안심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제가 군에 있으면서 많은 군인분들을 만나봤잖아요. 예를 들어 소위, 중위 이런 친구들은 장기만 되면 인생 완전히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장기만 되면 나는 인생 완전히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장기 되면 그 생각 바로 사라집니다. 불과 1, 2년도 안 돼서. 그럼 이제 진급해야 된다. 소령, 중령, 대령을 달아야 된다. 그러면 야 그래도 중대령만 달면 와 진짜 나는 내 인생에 부러울 게 없을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딱 달고 나면 생각 딱 달라집니다. 장군 달아야 돼요. 근데 장군 원스타, 투스타 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분은 나는 장군이 될 줄 생각도 못했어요. 했는데 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두 개, 세 개를 또 달고 싶다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려고 했던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진정한 건 뭐가 있지? 즉 내가 왔다 가지 않는 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인생 어느 시기에 가졌다가 놓쳤다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가지지도 못하고 놓치지도 못하는 본래 있던 것인가 를 한번 보란 말이죠. 그런 게 있을까요? 본래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이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해서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잡은 것은 반드시 놓친단 말이에요. 노력을 통해서 잡은 거는 반드시 놓쳐요. 열심히 해가지고 인과로서 열심히 하는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직장을 얻을 수도 있고 돈을 얻을 수도 있고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사랑을 얻을 수도 있죠. 가족을 얻을 수도 있고요. 모든 걸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인과로서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그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내가 가졌어도 그거는 반드시 사라져요. 붙잡으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걸 놓칠 수 없으니까 이 좋은 걸 놓칠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이걸 내가 놓칠 수 없어 하는 생각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걸 놓치기 싫어서 달려가잖아요. 70, 80 이상 된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쉬지 못하고 이 주인 거를 놓지 않으려고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내맡길 수 있는 것 정말 내가 정말 안심하게 만들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여기에 의지하면 되겠구나 싶은 것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뭐랄까 실패 실패죠. 실패 사라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불생 불멸하는 겁니다. 본래 있는 겁니다. 본래 있는 거 여러분 왔다 가는 건 귀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은 귀하지 않아요. 본래 있는 게 귀한 거예요. 누구나 100% 공짜로 그냥 다 쓸 수 있는 게 귀한 거예요. 마치 이 공기와도 같이 공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본래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기는 단 한 순간도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막 초중고등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더 좋은 공기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100% 그냥 거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돈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공기는 없으면 끝이에요. 돈은 없어도 살지만 공기는 없으면 못 살죠. 이런 게 뭐 없을까요? 진짜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거 절에 가면 법회를 할 때마다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삼배를 하고 나서 삼귀예의를 합니다. 삼귀예의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승가에 귀의합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불법승 삼보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내가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의지하겠다 이거거든요. 즉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은 불법승 삼보다 이 소리예요. 그럼 불이 다른 거고 법이 다른 거고 승이 다른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지. 내 바깥에 있는 부처 바깥에 있는 법 바깥에 있는 스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승 삼보는 자기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자기의 본성 본래 면목 한 번도 내가 놓쳐본 적이 없는 나의 본면목 진짜의 자기의 어떤 측면 그게 불법승 삼보예요. 부처는 절에 있는 불상의 부처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스님들만 삼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팔만 대장경 속에만 진리가 깃들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에게 100% 진리가 들어 있어요. 부처는 100%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지금 여기서 매순간 쓰고 있어요. 매순간 쓰고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숨 쉬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매순간 이 부처를 써서 지금 단 한 순간도 부처가 아니면 우리는 말도 할 수 없고 말을 들을 수 조차 없고 숨 쉴 수 없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여러분이 여러분일 수 있는 내가 나일 수 있는 진정한 측면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진정한 측면? 몸이 있으니까 살아있지? 그게 맞을까요? 몸은 왔다 가잖아요. 어렸을 때 몸은 이미 가버렸고 새로운 몸이 또 왔잖아요. 그럼 어떤 몸이 진짜 내 몸이냐? 또 이 몸은 떠나갈 수 있잖아요. 불생불멸하지 않잖아요. 이 몸에는 의지할 수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내가 잘 가지고 써야 되니까 잘 가지고 써야 되는 거니까 잘 쓰다가 보내야 되는 거니까 매 순간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몸을 세포가 매 순간 세포가 태어났다 죽었다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거는 잘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생각 하는 걸 통해 이건 그냥 잘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생불멸하는 측면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마음도 그래요. 느낌 왔다 가잖아요. 생각도 왔다 가요. 의식도 왔다 가요. 옳다 그러다 하는 생각들도 왔다 갑니다. 가치관 다 왔다 가요. 어떤 것도 붙잡아서 안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거 붙잡아 집착할 게 없습니다. 어떤 생각에도 어떤 가치관에도 왔다 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몸도 왔다 가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다 왔다 간다. 오원이 공하다. 오원이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에는 의지하면 그건 괴로움이 되잖아요. 왔다 가는 거를 의지처로 삼으면 그건 반드시 괴로움이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나도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돈 명예 권력 전부 다 왔다 가잖아요. 불생불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왔다 가서 다 내가 아니네요.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다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 없는 건가요? 내가 그럼 없을까요? 만약에 누가 난 없는데요? 나는 무한대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야물한테 때려보세요. 진짜 무한가 진짜 자기가 없나 없다고 하려니 누가 와서 뺨을 때리면 아프단 말이에요.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는 걸 통해서 자기 존재가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과 판단 분별을 다 쉬고 그냥 이래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무견히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눈을 감고도 좋고 감지 않아도 좋고 혼자 홀로 가만히 이렇게 있는 시간을 한 번 가져보세요. 아무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지금 여기 뭐가 있지?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 보세요. 자기를 한 번 가만히 보세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하고 떠나셨어요.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법 법과 자기를 이렇게 자기와 법이에요. 자기 자신과 법 그게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진리고 부처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무견히 바라보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으로서 나라고 여겼고 사람이라고 여겼고 남자라고 여겼고 내가 능력이 많다 적다라고 여겼고 나이가 많다 적다라고 여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껍데기 아니던가요? 생각이 없다면 그런 분별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왔다 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거기 나라는 의식이 있어요? 남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잘났다 못났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 거 내려놓고 그냥 있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멀리서 자동차가 빵 하면 빵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빵 하는 소리라는 건 판단 생각이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그냥 빵 하는 빵 빵 하는 이 이 소리가 확인되는 걸 통해서 이 하나는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왔다 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알믄 다 왔다 가는 것이고 허망하게 오고 가는 것인데 오고 가지 않는 이 근원적인 어떤 뭐랄까요 살아있음 어떤 존재감 혹은 이걸 순수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해서 아는 소리 말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있다라는 이 느낌 어떤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네 확인하거든요. 보는 걸 통해서 이렇게 확인되거든요. 생각 일어날 때 그 생각이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으면 생각이 이런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살아있구나 여기 이렇게 내가 있구나 하는 그 보고 듣고 경문각자 하는 그 바탕이랄까요? 배경이랄까? 이 자리가 확인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쓰다 보니 이 자리 이 자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리라고 말할 만한 어떤 특정한 자리가 아닌 전체죠. 전체 허공과도 같은 모양이 없는 그게 부처예요. 금빛 찬란하게 빛나는 법당에 있는 부처님 그게 부처가 아니고 부처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부처라니까요. 이렇게 지금 확인되는 부처가 진짜 부처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에 대한 상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부처에 대한 법상이라 그래요. 법에 대한 상 부처에 대한 상 2500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법에 대한 부처에 대한 온갖 덕지덕지 켜켜이 묻어있는 상들을 부처라고 오해하며 살아왔는지 몰라요. 빨리 그 오염된 상을 내려놓고 진짜 자기 부처를 오고 가지 않는 이건 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10대 때도 이 진정한 자기 나다 나다 하는 이 자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겉모습은 늘 바뀌고 변하고 하지만 이 자리만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걸 확인하는 데서 오는 지혜가 이 지혜를 확인하고 나면 지혜라고 이름할 것도 없어요. 뭘 이렇게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안심할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이 막 생겨나고 사라지고 해요. 내 인생이 오만 가지가 오고 가고 해요. 돈도 벌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왔다가 헤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도 사랑하던 남편이 이제 떠나고 나보다 먼저 갑작스럽게 떠나고 나서 한 1년 가까이를 너무 큰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몸소리 치도록 괴로워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공허감 어떤 외로움 어떤 의지할 곳이 확 사라져버리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을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고 내 인생이 뿌릿지에 흔들리는 것 같은 아주 충격적인 괴로움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시체처럼 1년 을 보내게 됐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극 아주 괴로움에 극까지 가보면서 괴로워 하고 있다가 이 괴로워 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문득 문득 어 이거 뭐지 나는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괴롭지 않은 게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괴로워서 지금 나는 살 수도 없을 만큼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아 이건 뭐지 이 온통 괴로운 가운데 괴롭지 않은 부분이 있네 어 이건 왜 괴롭지 않지 남편이 떠나가지고 의지처가 다 사라져버렸는데도 내가 남편이란 의지처에게 다 의지 하고 살았는데 그게 사라져버려서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는데 아 이거 오고 가지 않는 진정한 의지처가 있구나 이렇게 괴로운데도 괴롭지 않은 이건 뭐지 이 사실이 자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죽을 것 같은데 괴롭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고는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막 찾았다는 거죠 유튜브로 찾고 하다 보니까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아 저 스님이 말하는 그게 바로 이 자리구나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구나 아 이것은 남편이 오고 가다 하더라도 오고 가지 않는 것이구나 이거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삼교이구나 이거 하나뿐이겠구나 다른 건 다 왔다 가지 않느냐 남편만 왔다 가느냐 자식도 왔다 갈 것이고 나도 왔다 갈 것이고 내 몸도 떠나갈 것인데 이거 하나만은 변치 않는 자리구나 그러고는 그 엄청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괴로움 속에서 문득 벗어날 수 있었단 말이죠 이 사실을 장악해서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완전한 괴로움에서 벗어남은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없어요 불교는 진정한 행복이고요 진정한 쉼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인생에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세상에서는 코로나로 난리예요 지금은 나라에서는 대선을 한다고 막 이쪽저쪽 당해서 난리예요 서로 대통령을 해야 된다 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니 못 가니 공부를 못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사람들은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온갖 시끌시끌한 일들이 내 인생 주변에 막 퍼져있고 이 세상이 복잡 다단한 일들로 시끄러운 일들로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의 자리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정말 고요하단 말이에요 진정한 고요함이에요 근데 이 고요함은 죽은 고요가 아니에요 이 일어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면 조심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백신도 맞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근원에서 쫙 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곳을 비로소 알았냐를 진정한 퀘렌시아를 찾았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라니까요 이 고요함은요 죽음이 가져와서 뒤덮을 수 없습니다 이 고요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아까 앞에다가 우리는 왔다 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러는데 이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그네와 같다고 방편으로 얘기한 거지 나그네가 없어요 본래 주인이에요 우리는 통으로 나와 남이 따로 없이 나그네와 주인 주객이 따로 없이 주인과 나그네가 따로 없어요 나그네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주인이에요 온 우주법계 허공성 전체가 주인 자기예요 자기 허공 법신이 자신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불국사 같은 데를 가도 어때요? 앞에 대웅전이 있지만 그 뒤에 한 단계 탁 계단 높은 계단 올라가면 그 뒤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그런 비로전 화엄전 대적강전 같은 비로전이라는 곳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부처님이 법신 비로자나 부리거든요 누가 법신이고 누가 비로자나 부리예요 이 허공성에 텅 빈 자기의 자신의 본래 면목 이 자기가 법신이라 아닐까요? 이게 엄청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뭐 깨달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깨달음 뭐 이런 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거창하게 깨달음을 얘기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런 거 못해요 우리가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못해요 그 엄청난 깨달음을 내가 어떻게 얻겠어요 내 머릿속에 관념으로 만들어놓은 그 엄청난 부타 성도 성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내가 벌써 엄청난 부처라는 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만든 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모양의 상을 자기가 어떻게 그걸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을 엄청나게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또 하나 자기가 내가 부처가 되겠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법이라는 것을요 마음 공부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단순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불교육에서 이걸 이 공부를 어렵다고 느꼈던 이유는 갈고 닦는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까 앞에 말했듯이 이 공부는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그 갈고 닦은 결과 얻는 게 아니에요 본래 얻어져 있다라는 걸 그냥 문득 회광반조 하면 되는 거지 심기를 돌린다 이런 달마스님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음의 기틀을 그냥 문득 돌이킨다 회광반조 한다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분별의 길로 가다가 분별의 길 아닌 자리에 그냥 문득 눈뜨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한 해 새로운 한 해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좀 새롭게 발심을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마음자리 나를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게 하는 이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진정한 고요의 자리 이 자리에 우리가 한번 눈을 한번 떠보자 하는 발심을 한번 강한 발심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발심해서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